끝나고 노천절하고 한 사람들을 나와 아, 거기요 스태프는 면수 틀린 사람 몇 개 들어버리고요 서진작이 봐라 안 찍어도 선생님은 선생님이 들어가 들어가 . . . . . . 난리 달려 갑시다 다 했는데 이제 뭐 제품들만 모니터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얘들 막 돌아다니는 게 나 돌아다니는 게 정민이 엉덩이 터지는 박수 혜인 화이팅 이리와 이리와 하나 구 구 출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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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맛있게 찌기는 반복 띄 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자랑가 어떻게 모르고 뒤에 앞으로 들어온다. 그럼 최대한 나와드리라. 두 명은 됐어. 김에겐. 한 번 더. 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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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까지 돌아가거든. 킥. 돌아가는데. 킥. 킥. 자 돌아갈게요. 박수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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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춧가루 나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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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반기세요? 안 힘들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안 힘들어요? 오늘 하루 종일 돌렸어요. 돌리고 좀 조이고 뭐. 돌리고 조이느라 아주 힘들어요. 마시기도 힘들어. 아이스크림 얼마나 몇 개나 먹었어요? 아이스크림이요? 안 먹었죠. 여기서 저희가 부탁하면 계속 주시긴 주시는데 지금 하나 먹어봤어요, 조금. 맛있어요? 역시 적당한 맛. 아주 그냥 아이스크림의 강자. 역시 저희가 아끼던 아이스크림이에요, 항상. 예전에 이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했어요. 이거요?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은. 그렇죠. 도끼, 도끼를 열 번 이상 찍으면 나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? 그거예요. 딱. 그 페이스, 그 페이스를 유지하니까 딱 온 거예요. 좋아. 조금 더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열심히 먹어볼게요. 황교씨가 그.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거예요. 아이스크림이요? 네. 빠르러 온 것 같아요. 일단은. 일단은. 아이스크림이요. 부드럽게 시원하게도 마셔야 돼요. 올리고 또 입은 마셔야 돼요. 기분까지 설레게 마셔야 돼요, 이거. 아주 그냥. 설레는 마음으로. 아이스크림을 쭉. 짜서.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은. 빨아먹지 말고. 씹어드세요. 아금이나 좀. 소리나게. 아즈습 아즈습 그 소리 나게. 설레게 마시는 건. 얼음처럼. 반달아 마시는 거예요. 아주 시원하고. 눈들고 또 입은 마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빡빡빡빡. 부드럽게. 시원하게. 이렇게. 너무 오래 마셨어. 네. 잘 못 들었고요. 못 따는. 못 따는 거예요. 정말 잘 되고요. 저희가 신청도에 즐겨 먹으신 것 같아요. 지금. 지금. 방송 접수. 되게 새로워요. 그렇게. 찍게 되니까. 신기하고. 앞으로 더 열심히. 설레는 다 시키지. 얘기는. 다른 것까지. 공략해 봐야지. 마지막에. 마지막에. 이렇게. 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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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.